이래도 될 레나의 이번 컨텐츠는 바로 캠핑인데요 아마 여기 아는 분이 거의 없으실 것 같은데 우리 랑가들에게만 알려드리고픈 정말 멋진 캠핑장이에요 이번에 직접 운전해서 이렇게 멀리까지 가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여튼 이런 텐트에서 멋진 풍경을 보면서 온천까지 즐기는 색다른 캠핑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래도 될 레나입니다 저는 지금 친언니와 함께 캠핑하러 비행기 타고 일본으로 가고 있는데요 요새 일본 여행 많이들 가시잖아요 근데 뭔가 흔히 가는 그런 여행지 말고 외국에서밖에 볼 수 없는 그런 풍경들을 보면서 색다른 여행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일본 캠핑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캠핑장에 온천이 있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캠핑장에서 야외 온천을 하면서 후지산까지 볼 수 있다니 또 힐링워터인 제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언니와 렌트카를 빌려서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저번에 교토에서 오토바이 렌트에서 여행을 해봤었는데 뭔가 휴게소 들르는 재미도 있고 더 기억에 남더라고요 제가 가려는 곳이 후지산 쪽이라 너무 추워서 차로 다녀오려고 해요 그럼 떨리는 마음을 안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유 이 깜빡이가 이 반대쪽이네 바이퍼를 끄는 방법을 모르겠어 어떡해 아이고 빠졌나? 아 문잡아 문잡아요 문잡아요 semestir 오른쪽 발로는 어떻게 가야됬? 오른손은 중앙선 밥 먹는 손은 중앙선 천야 정도입니다 철회전입니다 cool 오른손이 중앙선 잘 어울려 아마 좋지 않았네 완전 12 SUV 1, 2, 1, 2, 3 와! 오토바이다! 전 이래도 되나요? 나도 오토바이 타고 싶다 아! 뭐! 되게 커! 뭘 그렇게까지 놀래? 응 카드가 남아있다고? 남아있겠지? ETC 카드 있는 거 나도 알아 지금 휴게소에 왔어요 지금 잠깐 영상 카메라들 세팅을 좀 하려고 잠깐 들렀는데요 휴게소가 생각보다 꽤 큽니다 일단 내려서 한번 보려고요 어! 언니! 이거 먹자! 우리 하나만 사서 같이 먹자 나 지갑 안 갖고 왔어 근데 언니 하나만 사줘 이게 뭐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뭐야? 꼬치꼬치고 야 진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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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님인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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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무거워 무거워? 너무 맛있어 뭐야 너무 맛있어 뭐야 레나는 주문을 하려 다가갔지만 점원은 발견하지 못하고 큰 소리로 말 꺼는 게 여전히 부끄러운 레나는 저, 그, 손님인데 저, 저 좀 알려주세요 괜히 짐 정리하는 척 자연스럽게 고장나고 말았다 고기만두 살찐 호떡같이 생긴 애가 고기만두고요 이게 명란치즈 구운 주먹밥입니다 오늘 무사히 먹기 성공이네요 온다 여기, 비실 Kahle 이거 보고싶다 오늘 먹어 볼까? 이 음악 왜 이렇게 먹는데 음악 왜 이렇게 슬퍼 언니, 디디 형 Lore 음식을 먹었어 굉장히 맛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다시 없어. 언니 어떡해? 왜? 나 너무 졸려. 시리다, 시리다, 시리다. 렐라 못생겼다! 렐라 멈춰! 아, 뭐라 해야 되지? 죽어! 죽으란 거 나보고? 야, 잠이 깨긴 한다. 야, 너 좀 저렇게 심한 말을 해. 왜 자꾸 그렇게 졸면 죽는가?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엄마, 무서워. 아, 역주의 가는 거 같아. 이상이네. 해서는 안 될 짓 하고 있는 거 같아. 아, 신나. 아, 반갑습니다. 음, 종이 중앙선. 주황선이 없는데. 없으면 대충 가부러. 도로 폭을 조심하면서 주인하십시오. 아, 도로 폭 조가 보이네요. 호텔에 버스 와요. 버스 아저씨 완전 벽에 붙어가지고. 오오오오. 오늘 불 난 이래요? 오오오오. 나, 내가 무서워. 나, 나, 나. 야, 좀 자자. 캠핑장 가기 전에 들은 이곳은 8개의 연못이 있는 오시노하카이라는 관광지인데요. 이 연못이 호지산에 눈이 녹은 물로 생기게 된 거라 물이 신기할 정도로 맑았어요 카메라엔 잘 안 담겼는데 실제로 보면 잉어들이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치만 제가 여기 온 이유는 사실 이 연못 때문이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었는데요 가게를 가득 메운 이 뿌연 증기 촉촉하게 군밤이 구워지고 있습니다 쿠리노사토라는 이 가게는 이렇게 방금 구운 군밤을 즉석에서 먹을 수 있거든요 여기 특산품이 밤이기도 하고 너무 맛있어 보여서 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3시밖에 안 됐는데 벌써 해가 지려고 해서 서둘러 캠핑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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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리가 왔어요! 우와!怖い!怖い! こちら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나요? 아, 렛아입니다 렛아사와요? 그럼, 먼저 오는 공약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오는 공약을 보면, 여기서 오는 공약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明日天気が良くなら朝におぶを吸う形でできます。 有料でも大丈夫ですか? わかりました。 ブラシでの提供ですので バラバラでも大丈夫ですか? 白ワインでも大丈夫です。 そしたら私が赤で、お姉ちゃんが白。 これはただのジュースですよね? そうです。こちらだけジュースで 大丈夫です。 アメンはイグルにぷりが成りするんです。 このフレームは イグルによって、 彼の低いではないときがいいです。 日本では少しがいません。 私は日本の夏の夏の夏、 きっと初夏の夏になり、 少しがいませんでした。 やばしはイグルの伝わっています。 ここを見ると、 髪はとても綺麗です。 彼の大可愛です! 세상에 풍경이 미쳤다 저쪽에 후지산 보이시나요? 후지산도 보이고요 이따가 이쪽이 여경이 되게 예뻐질 예정입니다 이곳 글램핑장의 이름은 샤쿠시아마 게이드 캠프인데요 확실히 차가 없으면 여기까지 오기 힘들어서 그런지 현지인분들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약간 고생은 했지만 여기서 보는 노을 풍경이 정말 제대로 힐링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후지산이 구름에 좀 가려져 있지만 내일은 제대로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녁을 먹으러 가볼게요 이 텐트 옆에 이렇게 밥 먹을 수 있는 작은 텐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식사는 미리 신청하면 요리도 다 세팅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는데요 저는 전골 요리를 주문을 했는데요 샤브샤브 이런 거 나올 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프랑스 요리였습니다 와우 무겁다 아우 무겁다 손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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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한 손이 안 되는데 아우 무겁다 무겁네 아이고 언니가 생기게 되게 진로 같아 아우 좋다 뭘 사이드를 진로처럼 마셔 소주는 깡소주지 혼자서 막 여기다가 깡소주 마시는 사람 같지 1잔 더 해 언니 나는 무조건 왜 안 내지? 대체 난 진짜 열심히 하거든 근데 왜 무조건 자지 않나요? 선생님 구독 좀 해주세요 이렇게 애를 씁니다 이렇게 내가 강사이더를 마시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캠핑에 꽂힌 불멍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야경이 보이는 캠핑 정말 힐링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언니의 감미로운 잔소리가 함께했습니다 애미야 당장 넣으라 애미야 불이 죽는다 애미야 그리 개일러가지고 우찌 나는 무슨 보필하겠느냐 이제 그렇게 직화는 안 돼? 타잖아 내가 너를 키우듯이 그렇게 사랑과 인내로 불 속에 넣어야지 육구덩이에 넣어야지 은근하게 은정은하게 음무소로 나를 가르쳤고 가야자 이번에 팝콘도 만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디야? 여기 뭐해줬어? 저 팝콘은 못 먹고 빨리 내려 님은 갔습니다 아 님은 갔습니다 여기가 무료 온천입니다 이쪽을 열면 샤워실 아 괜찮다 어때 어때 어때? 전골 냄비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어 아니야 우리 집 밥그릇이랑 똑같이 생겼다 아 뭐야 이거 여는 거야? 열어봐 야 이거 끓는 전골 냄비에 쓰게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저는 이 사진을 보고 여기를 고른 거였는데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가자 생맥주야 생맥주 들고 숙소 가서 한잔 할 겁니다 야 구정뱅이야 산보에 한 모금씩 하다 보니까 도착했더니 맥주가 반이나 사라져 있었습니다 보통 캠핑 가면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여기는 이렇게 야경을 볼 수 있는 게 정말 좋았어요 제가 준비한 이번 영상이 여기까지인데요 이 다음의 이야기는 배 안에서 즐기는 실내낚시와 게임에 진심의 생기 흥 주체 못하기 호객 당하지 않기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제가 겨울 가기 전에 먼저 보여드리고 본 영상들이 있어서 이 편은 좀 천천히 만나게 되실 예정입니다 그럼 저는 자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이래도 델레나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